고통사고 몇대 몇 안녕하세요 판수로 20승천허접입니다 1막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저런 녹화를 마치고 보니 조금 더 잘했더라면 스팸전화 때문에 녹화 정지됨 아우 스팸 쓸끼야토 디비죽 유물 그지같은거 나왔네 아 프레임 부드럽다 매우 부드럽다 첫픽 좋구요 쌍몸 아 쓰레기만 나왔네 킹성과 슬기 나쁘진 않은데 쓰레기지 방금은 바지직이 맞았죠 이중시전쓰고 이번 턴에 킬각 이었는데 아 판단 망해줘 Ftl 좋구요 저기서 빙하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Ftl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아이 둘다 너무 좋긴 했다 자방 스팸전화 템포 스팸 템포 스팸 와 찌끼 되서 파지직 안썼다가 포션빠진건 좀 크긴 해요 킹성과 슬기 덕분에 잘 잡았고 번개구째 좋고 지금 기본유물도 없어서 번구가 더 좋죠 방화 이거는 아 저라면 킹성과 슬기 했을듯 강홈 방화 안에도 든든하긴 해서 이거는 뽑을 카드 더미 한번 보고 깨우시는게 좋을 것 같냐고 뭐 그때 이 정도면 잘 깨웠지 뭐 그때 이 정도면 잘 깨웠지 강봉으로 막고 막아야 앗 급했네 이거 막는게 맞았지 또 샘 또 위 꽃샘 추위나 어둠이나 둘중에 하나 또 뭐했지 랄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어 빠지직이 나왔을듯 아닌가 몰라레후 2분의 1 까비 어 거르 아 온돈픽 안좋다고 봅니다 제거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 선택지면은 비상단추정도 비상단추정도 그리고 포션정도 비상단추정도 비상단추정도 어둠도 심지어 있었는데 아이 혼돈 때문에 이거 템포 떨어져서 맞았잖아 아님 말고 비상단추정도 비상단추정도 비상단추 비상단추 상점에서 제거한게 여기서 도움이 안됐어 차라리 단추 샀으면 재력도 아끼고 슬라임전에서도 치료가 꼈을텐데 이중시점만 제때 나오면 제때 나오면 킹성과 슬기쓰구 킹성과 슬기로 이중시전 먼저 찾아봐야지 어차피 안나왔지만 사망 일단 어둠을 집었는데 혼돈을 집은거 이거는 해봐였고 상점에서 지금 덱이 약한데 제거를 본거 조금 아쉽습니다 비상단추랑 비상단추랑 저거 괜찮았을거같은 저 눈깔 바로 앞에 뿔보고 엘리트 잡을때 도움되니까 해야지 acordo 저게 비상단추랑 파싱 메퀘 도움말 쉽해집 смотреть 제거랑 어떻게 hearts